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리로 갈까요? 계단...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가는 게 빠르지만 어? 저기서 찍어야겠다, 졸업식 때 아, 저기서 줄 설 거 아니야 맞아요, 졸업식에는 찍는 거 좋지 않아요 졸업식보다 차라리 먼저 와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위 보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약간... 녹조라 때리는데요? 어? 색깔이 왜 이러죠? 안에 이기 꼈어요 와... 이게 뭐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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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죠? 더러운데 A4용지 같은 거라도 깔아내지 않을까요? 걔도 앉을 수 있나요? 너무 아파 오 앉았어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그거 지울 수 있어가지고 뭔가 깔아도 상관없어요 지훈아 많이 찍어놔 사진 방금 영상 봐주세요 그러니가 Marykoko 여행 도착순 quarterback 그럼 두 분이 오랫동안 주님의 바쁘지는 아 이게 진짜 더워지네 갑자기 더워질 것 같은데 더우면 실내로 생선중이서만 더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긴가요? 여기 아래가 훨씬 예뻐요 여기 원형 베이블 있는 아 인덕이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귀엽다 인덕이가 더 문제더라구요 왜요? 아 바로 때 타는구나 어디로 가야되지? 찍을때 잔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처음에 세로 사진으로 요거랑 저 마크랑 저 뒤에 있는 영어랑 인형이랑 같이 찍고 싶은데 인형을 어디다 두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살아요? 로고 위에다 펼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다 지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다 지울게요 그게 훨씬 편해서 저희가 인형에서 멀어지면 좀 그러니까 다 지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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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서 찍죠? 일단 기다리죠. 여기. 그림자. 무조건 여기. 비룡탑 얼굴 보이는 것부터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면으로 내려올까요? 사이드가 낫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저를 향해서 보는 걸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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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놓고가 되겠지? 그냥 벤치해 가요 가져갈까? 안에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 가방에 뭐 없지? 그럼 여기다 놔 인덕이를 못 찍는게 너무 아쉽다 망원해지를 놓고 왔어요 인덕이랑 같이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타이밍이긴 하네요 다 여깄네 왜 다 여깄네 지은아 다 올라왔어 빨리 찍어 어우 뜨거운 건다 진짜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좀 앞으로 지나가 봐 아 쟤 올라왔어 갔다 갔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응 응 계속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 아 아 말라고 하는걸 잘해 봤네 진짜 찍었어 마지막 인경호 사진을 찍고, 인형은 철수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티촬영 하려 했는데 아내를 편해지겠다. 그럼 날씨가 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